수민아 좀 어떠니? 안 좋대요. 아파요. 어떡해. 너무 힘들어 이게. 우리 있잖아. 헤나도 있고 다 있어. 여러분들 절대 조급해하지 마라. 찬스 온다고. 우리 원래 위치대로 가자고. 어이? 이렇게. 그런 거 자꾸 상대 쪽으로 붙이고. 그러면서 진경이 니가 반납으로 수민이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차피 한 골을 지금 따라잡아야 하기 때문에. 뒤에 분명히 수비수를 둘 이유가 없어. 조금만 더 올라가자. 아 네네네. 그렇지. 갖다 골 때 골키파 그냥 갖다서 막고 나오는데. 그냥 때려. 그래. 그냥 때려. 그래. 막 뻥뻥 밖에 나가니까 때려. 그럼 아이린 지금 퀵 계속 상대 골키파 때 갖다 줘. 가만히 해 줄게요. 하나하나 나온다니까. 그럼 혜진이랑 혜연이가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텐션 꺾이지 말고 재미있게. 네, 재미있게 할게요. 재미있게 신나게 하자. 한 골만 넣고 가자. 네, 한 골 넣고. 네, 한 골만 넣자. 승부차기 연습한 거 좀 조금 더 가자. 승부차기 학습 제발 좀. 오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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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네,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우리 파이팅 한번 합시다. 지금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 게임. 우리가 공격방에 적혀있으니까 적 있는 수비를 그렇게. 네, 지금 게임이 너무 중요한데. 오케이. 공격을 해야 돼. 10초 남아도 골 먹을 수 있어. 네, 맞습니다. 10초 남아도 꼭 골 먹을 수 있어. 자, 가자. 승리! 야! 에이!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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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진짜 끌. 진짜 끌. 진짜 끌. 진짜 끌. 한 골만. 제가. 그리고 승부차게. 동해, 동해. 승부차게. 할 수 있어. 두 골 넣어주면 안 돼요? 할 수 있어. 알았어. 두 골 좀 넣어주세요. 오케이. 시작! 굿자, 굿자, 굿자. 야! 자, 이제 전반이 종료가 되는지 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선수들이 그라운드 안으로 입장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경기력을 보니까요. 모든 팀이 다 우승 후보예요. 야, 이거 뭐 누가 낫다, 못하다 이렇게 지금 정할 수가 없어요.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 중계도 재미있지 않습니까? 많이 준비하셨겠지만. 아, 뭐 월드컵 올림픽 다 해봤지만 이 경기도 정말 좋습니다. 아, 시즌제로 계속 편성됐으면 좋겠어요. 아, 시즌에 계속 가야죠. 진경이, 수민이. 자, 지금 배치에는 구척장신 송혜나 선수. 그리고 액션의 스타는 김재화 선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집중! 에이! 바로 바로 차입니다. 오케이. 편히 올라가. 자, 뭐지? 어, 이거 뭐야? 자, 최여진이에요. 최여진! 오! 최여진! 오! 강하비 한 번 때려보았습니다. 유수아, 빨리 와, 빨리 와! 앞에, 앞에! 아! 자, 아이린. 아, 방향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이럴 때 분위기가 떨어지면 안 되는 구척장신이죠. 집중, 집중! 자, 이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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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임의도가 싸움을 잘해줬습니다. 킥인입니다. 액션이 스타. 구척장신, 철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집중! 아, 8번! 8번 주세요! 정이, 뒤에 있어! 혜연이야, 혜연이야! 거기 올 거야, 혜연! 혜연아, 글로 꼭 올 거야! 자, 차수는 좋습니다. 이현이! 이현이! 이현이에게! 이현이에게! 혜연, 살려! 혜연, 살려! 패스! 누가 이렇게 되는 걸까. 와, 와! 우와! 이현이 잘 됐어요. 와! 가현진, 가현진!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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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와! 최여진! 최여진이 방을 했습니다. 아, 마지막 순간 최여진이 엄청난 속도로 복귀했습니다. 야, 패싱을 막 보셨어요. 아, 좋았어요. 가현진에게 내주는 패싱. 와, 이현이 성실 좋았어요. 이현이 좋았어요. 자, 이현이가 준비한 코너킥입니다. 지수 걷어냅니다. 자수님, 지수 걷어냅니다. 지수 걷어냅니다. 자수님, 지수 걷어냅니다. 자수님, 송혜나 있죠? 자, 아이린 올렸어요. 이현이 있습니다. 이현이 있습니다. 이현이, 한혜진. 다시 한 번, 한혜진, 한혜진. 이현이, 이현이. 이현이, 이현이. 이현이, 이현이. 이현이, 이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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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멋있다. 잘하세요. 잘한다. 한혜진의 힐킥. 한혜진의 힐킥. 한혜진 기가 막힌 플레이. 우와, 대박 사건입니다. 네, 지금 발꿈치로 내줬는데 이현이의 킥이 아쉽게도 장진이 키퍼에게 막혔습니다. 일어나, 형이야, 일어나. 빨리, 빨리. 내려와. 기다려, 천천히. 천천히, 집중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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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혜진아, 혜진아. 혜진아, 혜진아. 올라와, 올라와. 괜찮아. 오, 오. 한혜진의 칼슘 트리핑. 밀고 갑니다. 아, 벗어납니다. 자, 집중해. 이렇게 앞에, 앞에. 천천히, 천천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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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야. 옳자. nak 한 moisture. 하는. 힛.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하이는 발을 뿌렸죠. 한혜진, 한혜진. 하이닝, 실제. 하이는 발을 뿌렸죠. 한혜진, 한혜진. 한혜진. 반혜진. 호흡. 한혜진. 그렇죠? 내 거야? 잘해. 한의식, 골! 한의식!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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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G입니다! 한혜진의 동점골입니다! 한혜진의 동점골! 대단합니다! 구쩍 장신! 구쩍 장신! 벼랑 끝에서 팀을 구해냅니다! 계속 휘둘이다가 계속 휘둘이니까 열렸어요! 아 대단합니다! 한혜진 마지막 순위가 집중하면서 억제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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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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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송찬이 형!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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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알았어 네 자 구쩍 장신! 구쩍 장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러면 분위기가 구쩍 장신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렇죠 시간은 얼마나 남지 않았는데 시간은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구쩍 장신! 지혜진이 형을 넣을 때 이런 중에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